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산에서 성경복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깐 복습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과 죄악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죄의 모습들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의 큰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베를 죽이는 살인죄 또 하나님께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는 거짓말하는 죄 또 광야시대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고요. 가난 시대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들을 세워달라. 결국은 그 왕들이 첫 왕이었던 사우랑서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대기아까지 다 범죄의 길로 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인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죄에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소수 일부만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선지자들을 무시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폐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루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붉은 글씨만 읽어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짓을 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차원에서 징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 어떻게 끌려갔을까요? 총 4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1차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여호와 김 왕과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되죠. 다니엘의 1장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바벨노랑 누무간 넷살이 성을 애워 쌌더라 침략했다는 얘기죠. 붉은 글씨만 보시겠습니다. 또 유다왕 여호와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창고에 두었다 탈취해 간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됐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2차는 그 후 8년 후에 여호와 김 왕과 관리 또 기술자와 군대가 군사들이 끌려가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가 글두부가 났을 왕이죠.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용사 만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 여호와 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사로잡아 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차는 2차로 끌려간 11년 후에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 성전이 불타게 되고 시드개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 누모간네살이 군사들이 그 성의 토성을 싸움에 그 성의 포위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모든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하게 되죠. 이때 왕도 같이 도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갈대와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잡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벨론 왕에 끌고 갔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개 왕이 포로로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또 그 왕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차는 그 후 5년 후에 발생이 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너부사라단이 왔다. 너부간네살 왕이 온 것이 아니라 신복을 보냈다. 역시 성전과 왕궁을 그가 불사르게 되고 성벽을 헐었고요.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들을 모두 사로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비천한 자들, 그러니까 쓸모있는 사람 다 잡아가고 이제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 식민지화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리하는 농부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그들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전쟁에 졌다는 얘기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되고요. 또 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답을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했다. 라고 깨닫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게 되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회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해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인데요. 그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다니엘에서 1장 8절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 가운데 좀 똑똑한 소년들을 뽑아서 왕을 섬기는 일을 시키려 했죠. 그 가운데 다니엘이 뽑혔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정결치 않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런 음식으로 나를 오염시킬 수 없다.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게 되죠.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3장 5절에 보니까 왕이 금심상을 만들어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죽일테면 죽이라는 말씀이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 외의 다른 대상에게 무엇을 구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놓는 죽이는 법을 만들어놓고 왕의 도장을 받게 되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자기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름에도 보호하고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가운데 신명기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모세의 말씀을 전하합니다. 붉은 글씨만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라는 얘기는 순종함은 복이고 불순종함은 저주라라고 모세가 선포한 일이죠. 그것이 깨달아지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 포로를 돌리시되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쫓겨간 자들이 하늘일까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도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요. 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했다. 그런데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다. 희망이 없는 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서 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2절에 보니까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가 무덤 속에 마른 뼈다귀들처럼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도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도 희망을 전하게 되는데요.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되죠.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과학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또 벨은 엎드려졌고 노보는 구부러졌다는 말씀은 벨과 누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신전을 박살을 내죠. 그래서 파괴됐다는 얘기고요. 결국 피곤한 짐승이 이끄는 수레의 짐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신들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회복운동을 펼치게 되었고요. 그 일환으로 회당을 건립하게 되었죠.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관이었고요. 어떻게 이방 땅에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됐다는 것이죠. 친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29장 말씀해 보면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붉은 글 심어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토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거기에서 번성하고 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업이 평안하므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비교적 완전하진 않지만 자유로운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74편에 보니까 회당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문화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회복운동의 두 번째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 서기관과 학사들의 활동이었는데요. 서기관과 학사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교사였죠. 나중에 이들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라삐 문화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에스라스 7장에 보니까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율법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뒷받침하는 말씀이 8장에 나오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 학자와 서기관들이 이미 포로기 시대 때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또 느에미아 13장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셀레마 또는 서기관 사독 레윗사람 브라다 같은 인물들도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회복 운동은 좋았는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바리세인의 등장인데요. 사람들이 율법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집착을 하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나기가 쉬운데요. 그것이 율법주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 율법주의가 훗날 예수님과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리세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신약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포로기의 그들의 모습을 유추해 보게 되는데요. 누가 보면 5장에 보니까 그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바리세인들은 율법교사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치에 있었고 또 가장 엄격한 파, 율법을 가장 엄하게 준수하는 파가 바리세파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리세인 중에는 유대인의 지도자급들도 있었다. 지도층이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정결 예식, 율법에 대한 준수를 아주 철저히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결국은 그러한 어떤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율법에 대한 집착이 되면서 결국은 누가 보면 6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대립하게 되는 각을 세우는 일이 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이 돼서 안식일법에 있는 39개의 조항에 의하면 안식일날은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노동으로 보고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안식일법을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정지하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게 되죠. 붉은 글씨를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오르냐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안식일날 손마른자를 고치시는 의료노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안식일의 형식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요.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것을 거꾸로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또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주의로 빗나간 십자가 십계명 정신 또 그것이 율법정신이죠. 그 사랑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보이시게 됐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37질로 40절에 보면 그러면 과연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근본 정신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사랑의 정신이 온 율법의 정신이고 십계명의 정신이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근본 정신이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바울도 로마서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율법주의와 같은 부작용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을 이행하게 되시는 것이죠. 다시 고향으로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계라에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어떤 내용의 조소였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지금 바벨론과 싸워서 그날을 점령한 겁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패권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패권을 주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선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조소도 내리고 공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리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밑에 있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차는 BC라는 건 비포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주전 538년에 수룩바벨과 예수와에 의해서 그들이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죠. 그 다음에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2차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후 13년이 지난 후에 예리미야에 의해서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포로가 한꺼번에 다 귀환한 것이 아니라 약 100년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 후에 50년 정도가 흐른 뒤에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한 것이 에스도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심정 때문에 총리였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죠. 그게 결심죄가 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한 시에 죽게 되는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왕이 힘을 써주는 건데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그리고 유대 출신이었던 에스도 왕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먼저 나가면 사형해야 된다는 국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전달하니까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가 봐라. 목숨을 걸고라도 나가 봐라. 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에스도의 부탁이 모르드에게 전달이 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수산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한 수도였죠. 왕궁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금식 기도를 해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나가면 죽는 규례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화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상징적으로 당시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위기 앞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기도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도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신앙 모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이 있는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